그 화려한 이야기는 마치 차이나의 순간처럼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기대한 윙그가 끝나고 그녀들의 일상에는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윙그의 막이 내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전 촬영했던 다큐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당일에 이른 아침, 이른 시간이지만 그날 그 후에 서있던 그녀들은 그날을 해상하며 방송을 시청 중이었습니다. 기적의 초신성 아이돌 유닛을 결정하는 체전, 원더 아이돌 노바 그랑프리, 통칭 윙그, 신인 아이돌 유닛이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순위가 결정되는 이벤트 오디션, 그 공연을 계기로 수많은 신인 유닛들이 활동의 장을 넓히는 곳, 작은 오디션 프로였던 윙그는 현재 아레나급 회장에서 수많은 아이돌 팬들이 모이는 거대한 페스티벌로 성장한 이곳에 그녀들은 모든 것을 선보였습니다. 아이스트로 메리아, 라이브 직후 가시지하는 거대한 아레나의 열기와 감정, 하지만 맘 한켠에서는 그 무대에 걸맞게 잘했는지 불안했다는 오사키 자매, 안무 틀리지 않았을까, 가사 틀리지 않았을까, 불안을 보이지만 영장자이자 언니 치유키는 두 사람 다 참 잘했어요라며 하나마를 줍니다. 불안한 건 치유키 역시 마찬가지, 하지만 그런 자신들을 응원해주고 열심히 펜라이트를 흔들어주며 미소를 지어줬으니 분명 잘 해냈을 것이라고 모두에게 행복을 전했을 것이라며 그녀들은 그녀들만의 윙그를 끝마쳤습니다. 일루미네이션 스타즈, 츠파탄에서 가장 최근에 데뷔한 신인 유닛, 그녀들은 이번 윙그를 위해 리스트까지 만들며 최선을 다해 윙그를 준비하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스무가지 항목을 바치고 단결한 일루미네가 올랐던 윙그의 무대, 무대 뒤에 소감, 그녀들은 셋이 함께 올라 반짝이는 스테이지에서 같이 반짝일 수 있었기에 기뻤지만 아직 자신들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알게 된 그녀들, 윙그에 오르기 전에 몰랐던 그것을 셋이서 같이 그 스테이지 위에 오르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들은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빛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니다. 반가워 크라이맥스 걸즈, 윙그에서 우승하기 위해, 톱이 되기 위해 5명은 언제나 한자리에서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레슨도 열심히 하며 계속 노력했지만 결과는 탈락, 대책 이상으로 냉정하고 엄정했습니다. 복귀하던 톱은 될 수 없었지만 그녀들이 노력의 시간과 그 순간과 과정만큼은 그녀들 모두가 넘버원, 카오노에서 괜찮은 척했지만 역시 가장 어리고 여린 그녀는 그 분함을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분하고 아쉬운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와 같은 마음, 그 노력의 시간과 결과는 마음이 아팠지만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아갈 그녀들은 그 마음을 품고 더 높은 톱의 자리를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안티카, 츠바사 내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이목을 끄는 유닛, 활기찬 리더이자 센터 코가네를 중심으로 멋진 활약을 이어왔던 그녀들이었지만 역시 윙그에서 탈락 허금합니다. 코가네는 애써 모두에게 기운을 주기 위해 밝은 표정으로 위로해주고 그 기운의 힘을 얻은 다른 네 사람 역시 다시 기운을 차리지만 코가네 역시 분했습니다. 다같이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는 우승이 아닌 탈락. 드디어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함께 노력했는데 슬프고 분한 건 당연했습니다. 그녀들 역시 그럼 코가네가 자신들을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윙그의 결과는 전원 탈락이었지만 그녀들에게 많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윙그를 통한 주목도 상승,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인해 가능성과 빛을 본 어깨분들로 인해 그녀들의 러브콜들이 늘어났습니다. 프루서 역시 그 아이들의 다음의 이야기를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넥스 스테이지. 윙그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날이 큰 계기와 자극이 되었는지 그녀들은 오늘도 열심히 레슨과 활동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높은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다음의 이야기를 준비해준 이 남자. 이 스테이지도 이 아이들이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그날 저녁 앞으로의 활동을 웨츠버사 프로젝션 전원이 모이는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유닛으로만 활동하던 그녀들이 정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순간 안티카, 알스토로메리아, 반가우 클라이 맥스 걸즈, 루미니션 스타즈 서로 각자 만나 오인 사무소의 회의실 서로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소녀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줄 어른들이 입장하며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윙그로 나아가는 동안과 출전 후 많은 것이 변하고 많은 과제를 통과한 이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나아갈 수 있게 준비한 새로운 스테이지 사윤희 전원이 참가하는 츠버사 프로듀션 퍼스트라이브 그 스테이지를 향한 새로운 날개지세 시작을 알리는 그녀들 윙그가 끝났습니다. 이번 7화는 뭐라고 해야 하지? 역대급으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었습니다. 윙그 스테이지가 나올 것이라는 제 생각과 망상과 다르게 7화 배경은 윙그 이후의 후일담, 5화까지 유닛과 아이돌의 빌드업을 마치고 6화에서는 윙그의 기대를 크게 올려주었지만 7화는 후일담으로 시작된 이야기. 윙그 스테이지는 다큐에서 잠깐 나오고 대부분은 그녀들이 당일을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주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호불호 갈리고 저 역시 초반에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하며 진짜 생각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반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방글거 회상 때였습니다. 그리고 전 잊고 있던 설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신인 아이돌의 등용문 수많은 신인들이 참가하지만 본선도 못 가는 오디션 원더아이돌도 봐 그랑프리 우리가 맨날 게임으로 밥 먹듯 우승하고 트렌딩을 보며 가장 간단하고 평범하게 생각하는 프루스 시나리오와 모드지만 본 세계에서는 진짜 수많은 유닛이 참가하고 패배를 맛보고 단 하나의 유닛만 1등을 하고 우승을 하는 아름답고 잔혹한 곳 그런 곳에 4유닛 전부 참가했는데 과연 모두가 우수수 있을까? 오태도 3유닛은 반드시 축하 뒤에는 분하고 슬픔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곳이기에 오히려 윙그 스테이지 과정 자체를 안 보여주고 그 아름답고 잔혹한 곳에서 노력하였지만 결국 패배했다는 아픈 이야기를 뒤로 각자의 후유담을 보여주었죠. 영상을 위해 계속 보면서 오히려 이게 샤니다운 연출이구나 그래 그런 잔혹함이 있는 곳이니 어쩔 수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후유담에서는 더욱 정진하겠다 같은 강한 마음과 함께 분한과 슬픔을 잘 보여주었죠. 그리고 꼭 이 탈락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실패가 있기에 반성이 있고 반성이 있기에 나아갈 수 있다. 그녀들은 이 스테이지를 거름삼아 다음에 스테이지를 향해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를 다시 시작하고 더욱 강연하게 마음을 먹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탈락이지만 많은 홍보와 다큐방송 덕분에 그녀들의 빛은 모두에게 전해졌기에 수많은 어깨 러브콜이 늘어나며 새로운 계기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들을 위해 푸르소 역시 다음에 하늘로 날아올 수 있게 새로운 계기를 만드니 퍼스라이브 치바사 멤버 전원이 참가하는 첫 정규 라이브 이 라이브를 통해 더욱 많은 가져와 고뇌를 주며 더욱 나아갈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준 또 하나의 이야기 아이마스 애니하면 빠질 수 없는 라이브 스토리에 대한 빌드업도 나름 참신하게 만든 게 샤니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칭찬은 하지만 역시 호불호와 갈 수밖에 없는 이번 7화 한 번 봐서는 그 마음이 잘 안 와닿기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중 가장 오묘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정말 다양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추바사 프로 전 유닛이 서로가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며 더욱 활동의 장이 커지게 되었다는 연출 그리고 마지막 추바사 그래비티의 mv를 찍는 장면까지 나오며 샤니다운 빌드업을 또 보여주어서 이 부분은 만족함에서 봤고 샤니송 노메이킹 역시 그녀들의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후일담을 보여주었기에 막 못 맞는 에피소드라고도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꼭 이렇게 전개를 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강할 뿐 각자 이번 7화를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고 생각과 마음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7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8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